하지마 핫스스톤 하지마 일단 드로우 카드를 오 좋아 세트 다 나왔다 이거 아이고 어 이거 되게 맛있는데 리듬의 여왕을 목도하라 아 옛날에 나온 카드야? 오 뭐야 이거 뒤에는 더 크게 초반 무난히 넘어갈 것 같아 아 오케이 일단은 괜찮아요 뒤에는 더 크게 있는 힘껏 소리 vidlass 일단 대기 한 번에 이득 볼게요 욕심 좀 부릴게요 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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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oubles 뒤에는 더 크게 뒤에는 더 크게 누가 대장인지 보여주마 미쳤다 우와 시원하다 돌려 한 번 더 돌려 쭉쭉 돌려 뭔 카든지 다 쳐다본다 방지자 잡으려 한다 그거 때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때리면 또 올라가는데 뭐 할 건데 뭐 하는데 지금 뭐 어디 때릴 건데 아 오 나 그럼 이거 욕심부려도 되지 않나 그러면 난 창피 오지 마 뒤에는 펑크네 난 창피 오지 마 봐야지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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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이거 많이 복사했어 근데 어 또 이슈다 오 너무 어려운데 실례합니다만 지금 불타고 계십니다 너무 불타는데 타오리산 뭐지 오 괜찮고요 오히려 이거는 이거는 1피에 있거든요 그냥 갖고 있죠 잘 뺐어요 저거 있다는 걸 생각하고 양변 이거 내 전장에 있는 종족 수만큼 반복하는데 야수 말고 종족 없어도 종족 없으므로 한 장 뽑을라나 폴 캐릭터다 한 장 더 있으니까 대기 대가 왔다 지금이나 아니고 뒤집자 힘을 원한다 내 구독에게 지식을 전수해 주문 주세 아 이거 어떡하지 타올이 못 나가는데 이거 이거 한 장 던질까 나도 욕심 그득그득한데 지금 한 장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양변이 있어가지고 어 뭐야 마차? 근데 이거는 불안 나온 다음에 가야되잖아 회원님들 오어어어어어어 성기 일단 맞어? 어 확인 오케이 억제에 한 글 내주고 러브달러스님의 힘이 느껴지는구나 뭐지? 아 미친 한 톤만 더 줄이면 고튼데 까비 아니면 여기서 전방으로 나오면 끝나거든요 전방으로 쓴 다음에 가는 게 좋을 듯 어? 확인 한번 해봐 6이면 어차피 5, 1 못 나가거든요 떴다 떴다 욕심 좋다 욕심 야야 제발 나 때려 나 때려 아 까비 자한테 가자 자 들어가자 티에드 렛츠 고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 나와봐, 나와봐 어차피 근데 TNT 뽑으면 얘 필드 없어지지 않나? 이거?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 TNT 뽑으면 만화는 없어 자 TNT 렛츠고 손, 덱, 전장 나가, 나가, 나가 TNT 렛츠고 나가, 나가 TNT 렛츠고 나가, 나가 한 번 더 렛츠고 나가고 한 번 더 고, 나가고 고, 또 나가 또 뿌개져, 또 나가, 신기한 마술 나가 한 번 더 고 뽑아 한 번 더 뽑아 상자는 뭐냐고, 애정 물품 나가, 나가, 나가 뭐 할 거야, 뽑아 뭐 어떻게 할 거야 이처럼 완벽한 존재가 또 있을까 어어, 이거 두 번 어, 덱도 있다 어, 나가, 카드 나가 고르곤 줄러 나가 너도 나가, 빨리 고르곤 줄러 나가고 폭론도 나가 오케이 오케이, 벌벌 떠는 마법사도 가고 버려야지 뽑았으면 얼음보호막도 가고 한 번 더 불덩이장렬도 가고 또 뭐 있어 주문술사의 흐름도 나가 하지마, 하스스톤 하지마 게임 하지마 광산루에도 하지마 다음 어, 창조술 하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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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어 나가 얼반 깨지 나 낱 낱 악재룸 멈추면 학동도 멈추면 얼풍도 아닌데 쟋 컷 쒈 쒈 쒈 쒈 쒈